안녕하세요 9월 24일 제이크의 영상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아침부터 저희 앨범 자켓 촬영이 있는 날이었다 굉장히 설렜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날이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한 촬영은 이제 저희 개인 컷 촬영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 조금 긴장되기도 했고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짜 최대한 몰입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거기 촬영 장소에 있는 뭔가 배경 화면... 풍경이 너무 진짜 너무 예뻐서 뭔가 진짜 촬영할 때 더 집중이 됐고 더 몰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희가 단체 사진, 단체 촬영이 있었다 저희가 처음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의 캠이나 팀워크를 잘... 저희의 캠이나 팀워크를 좀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조금 쉰 다음에 또 다른 개인 촬영이 있었다 두 번째로 하는 개인 촬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좀 더 컨셉을 생각하고 좀 더 몰입하면서 덜 긴장하면서 촬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저희 다 같이 제주도에 유명한 흑돼지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삼겹살을 먹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되게 너무 기뻤다 그 후에는 이제 다시 숙소에 들어와서 지금 영상 얘기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너무나도 보람찬 하루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바쁘고 되게 스케줄도 많았던 하루인데 그만큼 되게 재밌었고 오히려... 힘든 부분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이 촬영하는 게 모두 다 나중에 데뷔하면 공개된다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...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뭔가 몰입하면서 더 최선을 다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오늘 다들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기대되는 것 같다 오늘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학교에